유튜브 친구들 안녕 나 BJ킹 가요 기훈이가 새벽마다 인형뽑기를 하러 갑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 취미를 가진 게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새벽마다 이렇게 나가고 인형을 뽑으러 가는데 인형 뽑아오는 건 또 없고 나갔다고 하면 한 3시간?은 기본이에요 그저께는 한 4시간 반 정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기훈이가 지금 또 인형뽑기를 하러 갔는데 제가 그곳에 한번 가서 진짜 기훈이가 있는지 왜 이렇게 왜 안 들어오는 건지 인형을 도대체 왜 안 들고 오는 건지 정말 그거 하나만 딱 궁금해가지고 제가 거기 기훈이 있는 인형뽑기집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거의 습격을 하는 거죠 기훈이가 저는 거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은 생명이 위험할 테니까 인천 청나라라는 곳에 인형뽑기집에 항상 간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 근데 제가 정확히 어딘지는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 골목에 제가 몇 개 봐놓은 게 있는데 거기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기훈이가 진짜 그곳에 있는지 아니면 남편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없으면 뒤지는 거야 얘가 원래 이렇게 카톡 안 하거든요 애교를 살짝씩 뿌려주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뭔가 다급해 보이죠? 한번 가볼게요 일단 일단 청나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또 차는 놔두고 갔습니다 하 이거 하자마자 미치겠네 뭐 술을 먹으러 갔나? 술 먹으러 갔으니까 차를 놔두고 간 거겠지? 미치겠다 지금 기훈이를 찾아야 돼요 여기 인형뽑기집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여기 인형뽑기집을 갔는데 일단 지금 없네요 기훈이가 여기는 저기 뒤편에 저기도 가봤거든요? 근데 안 보여요 아직 아니 여기 보시면은 법방, 마사지 뭐 이런 게 되게 많단 말이야 노래방 이런 게 설마 저기 있나 싶기도 하고 일단 여기 한 곳 더 있으니까 여기도 한번 더 보고 아 힘들어 여긴 오락실이 있는가? 아니네 인형 뽑기도 있네 여기도 보시면 또 없네 또 다른 데로 찾아가 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기 하나 또 토이샵이라고 하나 있거든요? 여기도 없잖아 아 또 어디 간 거야 기훈아 여러분 여기 한 게 더 있거든요? 난 여길 줄 알았단 말이지? 난 여길 줄 안 해도 여기도 없어 도대체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 있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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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뭐 한다고 진짜 안 들어오는 거야? 나고? 아니 왜 저렇게 집중해서 하고 있지? 아야! 아이씨 뭐하나? 야! 뭐야? 니 뭐해? 나 여길 줄 알고 있어 그 만원짜리 뭔데? 그럼 만원짜리 넣어야지 많이 된단 말이야 니 얼마 썼어? 3만원 거짓말 하지마 얼마 썼어? 진짜야 니 하를 만원 시켰다메! 니 아직 왜 쳐들어왔노 여기? 내가 여긴 어디 어떻게 알았노? 다 버렸다! 니 영상을 왜 찍고 왔어? 뭔데 뭐하고 있는데 지금? 그냥 여길 줄 알고 가고 있어 만원도 하지마 그만해! 니 돈 꺼내봐 니 얼마 썼어? 돈 없어 이거 봐 이거 있어 이거 뭔데? 내 전자사 여기서 놨는데 우리 돈도 거짓말 하지 말고 말해 진짜야 니 돈 한금 없잖아 너 돈 있으면 부자야 돈 많아 지금 뭐하는 짓인데 지금 야 내가 한 개 뽑아봐 루피 이게 뭔데? 이거 뽑아서 뭐할 건데? 점수를 모으면 이런 거 다 받아줄까? 왜 뽑는데 왜? 니 4시간씩 니가 3만원 썼다고? 금방 만원이 다 따르는데? 한 시간 정도 쉬다가 한 방 한 시간 정도 쉬다가 거짓말 마! 니가 쉬는 거 뭐하는데? 아 진짜 부끄러워 죽겠다 니 몇 살인데? 성형 5살 진짜 뻔뻔하다니 그리고 니 이 시국에 이걸 왜 뽑는데? 원피스를 국경을 뛰어넘는 작품이야 너 그걸로 강아지 간식이나 하나 더 사주지 돈 다 챙겨 빨리 가방 챙겨 악하게 베리도 한 번 내야 안 해 됐어 빨리 들고 가자 아니 한 번 어차피 야 니 가방 줘봐 이거 뭔데? 내 돈인데? 야 이거 어디서 났어? 어떻게 찾았냐 이거? 아 너 이벤트 선물해 준 거잖아 뭘 이벤트 선물 니 어쩐지 니 돈이 있더라고 니 미쳤나 어쩌고 여니가 돈이 있길래 가현이가 나라로에서 깜짝 선물해 줬고 난 생각했지 미쳤네 니 진짜? 도둑질까지 안 해? 얼마 썼는데? 말해라 70만 미쳤나 니 진짜 내가 뭐 쓴 거 쓰던데 이거 한다고 됐어 빨리 가자 이 돈 다 채워 retro 알겠어 야 진짜 어딜 다 숨겨야 해 뭐 이제는 내가 돈을 빨리 event 왜 만원치를 해? 왜 그렇게도 해놓는데? 하무ßen 한 번 해봐 재밌어 롬 Ooh 한 번 해봐 재밌어 끝났어 재밌지가요? 네 뭐를? 2 2 3 4 5 5 5 5 5 3 2 1 2 3 2 3 3 3 3 2 3 2 3 2 3 2 3 2 3 3 6 4 5